어김없이는 아니고 뜬금없이 한 번씩 찾아오는 책 보관함 영상이다. 그동안 딱히 땡기는 책이 없어서 시큰둥 하다가 최근 눈에 띄는 책 몇 권이 있어 정리해봤다. 첫번째 책으로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 단편선이 현대문학 세계문학 단편선 시리즈의 37번째로 출간되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리즈이고 몇 권 읽기도 했고 소장하고 있기도 한데 카프카의 중단편들을 한 번에 몰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이 시리즈에 선정되는 작가들의 단편들은 거의 끌어모아서 책을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 볼륨감이 두툼한데 그 점도 마음에 드는 점이다. 이번 카프카의 단편선도 무려 840쪽에 달하는 두께감을 자랑하고 있는데 차례를 나눈 기준이 다소 특이하게 보였다. 보는 바와 같이 출간의 주체에 따라 작품을 나누어 놓았다. 이 책에는 최초의 단편집 관철부터 어느 단식광대까지 카프카 생전에 발표된 7권의 책과 잡지와 신문에만 발표된 글, 사후 유고집에 실린 단편을 포함해 총 78편이 담겨 있고 미완으로 끝나거나 중간 부분이 유실된 습자까지 포함된 작품집이다. 독일 피셔 출판사의 판본을 기준으로 읽기 쉽도록 무조건 의역하기보다 최대한 원전에 가깝게 번역했고 변신을 중심으로 카프카의 작품 세계 전반에 대한 해설을 함께 실었다고 한다. 카프카 매니아들의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세라 그리스트 우드의 비타와 버지니아라는 책으로 뮤진트리에서 출간되었다. 부제로는 버지니아 울프와 비타 색빌 웨스트의 삶과 사랑이다. 책 속의 말을 빌려보자면 전기 작가이자 영국 왕실 역사 전문가인 저자가 비타와 버지니아가 주고받은 500여 통의 편지를 비롯한 수많은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사랑과 우정으로 서로에게 행복과 위안을 준 두 사람의 내밀한 이야기를 아름다운 사진들과 함께 풀어냈다고 한다. 나는 무엇보다 버지니아의 소설 올렌도의 모델이 된 실제 인물이라고 하여 관심이 갔다. 버지니아는 비타를 만나지 5년쯤 후 비타를 모델로 한 소설을 구상하고 그 소설의 제목을 올렌도로 정했다고 한다. 소설 올렌도를 쓰면서 버지니아는 비타를 새롭게 연구하고 그녀 주변 인물들까지를 소설에 녹여냈다고 한다. 그리고 책에 실린 사진들이 풍부해 사실감을 더욱 높여주는 것 같다. 작가 버지니아 울프와 그 작품 이야기가 아닌 개인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 읽을 거리가 목말랐던 독자라면 이 책은 그 목마름에 얼마 정도는 해소해줄 책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최근 신간을 살펴보다가 가장 놀랐던 책을 소개할 차례다. 과장을 좀 보태서 나는 이 두 권의 책이 출간된 출판사를 보고 내가 뭘 잘못 봤거나 어떤 실수가 있는 게 아닌가 할 만큼 나름 쇼킹이라면 쇼킹이었다. 지금 보이는 책이 바로 그 두 권의 책인데 각각 듀나와 이영도 작가의 작품이다. 장르 소설을 읽어봤거나 그 바닥을 좀 아는 독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대표 작가들이다. 이영도 작가하면 당연히 드래곤라자가 떠오르는 대한민국 대표 판타지 작가이고 듀나 작가 역시 필명 듀나로 1992년부터 영화평론가, 대중문화 비평, 특히 SF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문제라기보다 지금까지 현대문학 핀 시리즈는 소위 순문학 작가들의 소설들을 출간해 왔는데 갑자기 이영도, 듀나라는 장르 소설 작가들의 작품을 보니 이걸 파격이라고 봐야 하나 어쩌나 그렇다는 말이다. 잘 알다시피 한국은 순문학과 장르 문학을 다루는 경계가 뚜렷한 편인데 이제 그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신호탄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초엽 작가의 작품이 2020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 포함된 사례도 있고 좀 더 지켜볼 일이겠지만 흥미로운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겠다. 다음 소개할 책은 루시아 벌린의 두 번째 단편 소설집이다. 첫 번째 소설집 청소부 매뉴얼은 소개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소설집까지 나올 줄은 몰라서 반가운 출반 소식이다. 루시아 벌린은 평생 77편의 작품을 썼는데 국내에 출간된 소설집에는 각각 43편과 22편이 실려 있다. 과연 남은 12편의 작품을 실어 세 번째 소설집을 내줄지 아니면 두 건으로 그칠지 궁금하다. 이번 두 번째 작품집 추천사에 영화감독 박찬욱의 추천사가 있어 옮겨와 본다. 루시아 벌린은 한순간도 상투형에 머물지 않는다. 누구도 하지 못한 경험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 이 책을 읽고 루시아의 식구나 애인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하다못해 애완견이라도 된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다. 보라. 일면식도 없지만 나도 모르게 그냥 루시아라고 이름으로 부르고 있지 않나. 레이먼드 카버 부럽지 않다 하고 쓰려 했더니 벌써 누군가 비슷한 말을 해버렸네. 미국의 안톤 체오프라 부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런 비교는 이미 흔해 빠졌다고 한다. 그럼 난 이렇게 말해야겠다. 루시아 벌린처럼 문장으로 생생하게 묘사할 능력만 있다면 누가 여러 사람 모으고 돈 많이 들여서 영화를 찍겠나.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루이 회르디나 셀린의 밤 끝으로의 예행이다. 이 책은 2004년에 발간되었지만 절판되어 중고책 가격이 대략 9만원 선에 책정되어 있기도 하다. 이번에 출판사 최측의 농간에서 역자와 함께 초판에 존재했던 일부 오기를 바로잡아 심판으로 발간했다. 나 역시 소문으로만 접하고 있던 책이었는데 서점에서 직접 실물을 만져보니 소장 욕구가 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가 2만 8천원이라는 가격도 그렇고 736쪽이라는 만만치 않은 분량도 분량이지만 페이지가 휙휙 넘어가는 소설도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일단 보관함에 넣어두기로 했다. 이런 류의 소설은 진짜 무료할 때 그 무료함을 무료함으로 맞받아 쳐야 할 때 보면 좋은 소설이 아닐까 한다. 마지막으로 실비아 플라스의 소설 메리 벤투라와 아홉번째 왕국이다. 흔히 실비아 플라스라는 이름은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감한 천재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영국의 개관시인 테드 휴스드라는 사실이 따라오기도 한다. 실비아 플라스는 죽기 직전 익명으로 벨자라는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소설이 정식 발표한 유일한 소설이다. 이번에 발관된 실비아 플라스의 미발표 소설 메리 벤투라와 아홉번째 왕국은 60여년 만에 최초 공개되는 것이라고 한다. 1952년에 쓰인 이 작품은 정식 출간되지 않은 채 인디에나 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다가 2019년에 영국 페이버 앤더 페이버에서 초고를 그대로 살린 판본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비아 플라스의 작품처럼 작가의 사후에 작가의 동의 없이 발표되는 작품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작가 생존 당시 굳이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작품성에 만족하지 않아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작품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걸 굳이 끄집어내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건 살아있는 자들의 욕심을 넘어 폭력이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카푸카의 경우처럼 불태워지지 않아 오늘날 우리가 카푸카를 잃는 호사를 누리게 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고 싶다. 어쨌든 실비아 플라스의 시를 비록 소설에도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책일 것 같다. 이렇게 몇 권을 추려봤는데 관심이 갈 만한 책이 한 권이라도 있길 바라본다. 내게 우선적으로 한 권만 꼽아보라면 셀리너를 꼽아본다. 언제나 그렇듯이 당장 읽는 것과는 별개의 얘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